자 탁월한 입지에 드디어 분양 스타트를 한 남대구IC 월성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자 남대구IC에서 1분, 성소산업단지에서 10분, 월성주거단지에서 3분 자 법정주차대수 300%, 100% 자수식주차입니다. 선호도 높은 소형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소액투자 가능합니다. 다양한 세제 혜택, 최대 9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평생 월세 낼래, 월세로 사옥살래 자 월성 지식산업센터, 언제든지 자산에 분양 문의주시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정성으로 임하겠습니다. 자 남대구IC 지식산업센터 신월성 더하이브입니다. 자 대구역에 빌리브 루센트, 파격적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8사 타입입니다. 자 34평이죠. 4배의 판상형, 아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계약이 없습니다. 판매보장제에 입주 6개월 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때 시세보고 결정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자 팩트만 전하겠습니다. 빌리브 루센트 계약급 천만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판매보장제까지 입주 6개월 전에 의사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때 시세를 비교를 해서 취소나 입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격적인 계약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안심보장제도 기존에 분양받았던 분을 피해가 없게 그 이후에 할인이 된다면 소급 정해줍니다. 그러니 기다리시지 마시고 지금 좋은 층수 잡으시는 게 관건이란 거 생각이 듭니다. 자 23년 8월 말 9월 달 초죠. 자 현재 공정률 50% 정도입니다. 자 벌써 26층까지 어 닿죠. 어 치사 공사까지는 걱정이 없겠습니다. 자 발코니 확장돼서 서비스 면적도 13.57평입니다. 다른데 타사하고 비교를 하면 5평 정도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4타입입니다. 4베이 구조고 3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상형 드레스룸이 길게 잘 빠졌습니다. 중구뷰가 나오는 남서양 아파트입니다. 자 84타입 5억 3천 3백 60만원에서 5억 7천 6백 10만원입니다. 74세대 발코니 확장비 3,950만원 주방에도 창문이 있어 맞등품이 가능한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평면을 갖고 있죠. 넓은 안방과 고급 인테리어 욕실과 창문이 있고 강폭에 드레스룸을 갖췄습니다. 자 최고층으로 빌리브 인테리어가 고급인 거는 아시죠? 그 고급이 비쌉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원래는 1억 이상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풀옵션을 해도 4천만원 정도면 풀옵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보시면 풀옵션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풀옵션 기준 84타입 4천만원입니다. 자 아무 걱정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 계약금 10%를 만약에 다 내시면 5% 이상 금액에 대해 이자 5%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상품권 최대 200만원과 지급 최소 100만원을 받았어도 한매 제도를 통해 취소를 해도 안들려줘도 됩니다. 한매 제도로 시행사한테 다시 넘겨줘도 되고 시세가 오를 것 같으면 핍 붙어서 전매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34편 기준에 최고층 41층부터 47층까지 풀옵션으로 해도 전체 금액이 유곡 중반 정도 착한 금액인 것 같으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 오른다 하면 가지고 있고 시세가 아니다 하면 전매로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한매 보장대가 있으니 언제든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주저 마십시오. 자산부동산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영품문고도 2층에 300편 규모로 대형 매장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속의 장이 되는 메인 장소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겠죠. 그리고 빌리브의 상업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동성로 상권과 교류가 활발이 되겠죠.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8사타이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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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빌리브 프리미엄은 입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근처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라든지 지금 얼마 정도 올랐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리브는 지금 현재 루센트는 굉장히 착한 가격인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에서 빌리브 단지 중 분양가와 옵션 금액을 다 포함해도 안 오는 데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입주한 빌리브 프리미엄은 최고층이 벌써 피가 1억 5천 정도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 가까이 피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층만 지금 안 올랐고 중층부터는 거의 1억 이상이 다 올랐습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빨리 오르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대구역은 대단지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 26년 이후부터 궁금증이 많지가 않아 현재 분양가와 옵션 모드보다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벌써 태평동와 고성동 등 입주한 아파트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훨씬 높게 최고층은 피가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매매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층 피가 2천에서 4천 많게는 1억까지 형성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리브 루센트 걱정 말고 좋은 층, 30층 이상 층을 선택을 하고 한매 제도로서 부담없이 가지고 있다가 입주 6개월 전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옳은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역 태평동 건력 1만 2천 세대가 들어옵니다. 근데 1만 2천 세대 중에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자랑하죠. 이런 단지가 없습니다. 진짜 대구에서는 이렇게 초고층으로 빌리브가 47층이죠. 바로 옆에 33층, 49층, 45층, 48층, 49층 또 그리고 태평동 라인에 49층, 49층, 39층 거의 다가 49층이 넘는 이런 스카이라인이 완성이 되면 얼마나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대구, 북구, 중국 다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대구역 주위에 교동으로 많이 입지가 넘어왔습니다. 대구역 바로 위가 교동입니다. 이 교동. 이 교동이 지금 산권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도북권으로 누릴 수 있는 빌리브입니다. 입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리브만의 조명특화 설계로 담은 고품격 힐링 단지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플레이 가든가, 티하우스, 빌리브 가든가, 갤러리 하랑, 회랑, 회랑 단지 종류가 바라보며 잠시 머무를 수 있는 라운지 체어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자 이건 됐고 빌리브 루센트는 시사용 면적이 압도적으로 평균 5.8평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비스 면적이라 하죠. 파이콘이 확장했을 때 서비스 면적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빌리브 루센트 84 기준으로 실사용보다 확장 면적을 따지면 이걸 서비스 면적이라 합니다. 13.57평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실사용 면적은 39평 정도 되죠. 최근 옆에 인근에 84C 타입으로 했을 때 지금 10평 정도 10.37평 정도 서비스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36.06평입니다. 다른데 아파트 단지보다 5.82평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 문제입니다. 초고층은 주차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큰 단지일수록 주차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도 하승파크 드림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차 댈 데가 없습니다. 7시부터 주차전쟁이 일어났는데 정말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주차 걱정 없는 이런 단지가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 1층 110대, 지하 2층 112대, 지하 3층 109대, 지하 4층 113대 총 444대를 될 수가 있습니다. 최대당 1.7대입니다. 넉넉한 주차공간을 자랑합니다. 근린생활은 제외되는 겁니다. 오로지 공용주택만 444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빌리브 루 센터에 또 엘리비터가 세대, 세대 설계로 기다리는 시간 없이 엘리비터가 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호수에 한 대씩 사용하는 이런 결론이 나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엘리비터 기다리는 시간이 초고층에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세대를 갖추 있기 때문에 한동에 저는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키고 편리할 것 같습니다. 빌리브 만에 또 특별한 디자인이 있죠. 전 타입이 천장구가 2.6m입니다. 한 30cm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이 훨씬 더 집이 커져 보이고 더 입체감과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계로 개방 가격 및 공간 할 때가 극대화되었죠. 평균 아파트는 2.3m 지금 2.6m입니다. 빌리브는 빌리브 프리미엄도 똑같습니다. 한 칸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빡이장이라든지 위에 주방장, 상부장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동경의 일상이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특별해지는 빌리브 루트센터의 커뮤니티입니다. 자 피트니스가 무려 70평 정도 됩니다. 70평 그리고 시내 코프장도 71평이 됩니다. 그리고 건식 프라이빗 사우나씨가 건식 사우나를 갖췄고 프라이빗 도서관도 갖췄네요. 시내 코프장 북라운드 티하우스 피트니스를 갖췄습니다. 자 여기 플레이 가든과 빌리브 가든 티하우스 20평 시내 코프장 70평 피트니스 70평 괜찮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단지의 3층에 이런 조경들이 갖췄어져 있고 빌리브의 특색이 있죠. 깔끔하고 세련미가 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 이동할 수 있고 또 100미터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깔끔하네요. 여기 보십시오. 깔끔하죠? 작지만 대지는 그래 크지 않지만 고품격 초고층 주상폭합입니다. 아 멋있습니다. 위에서 바라보는 앞뷰가 고개가 목이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이 빌리브 상업시역이 1층과 2층이 되어 있죠. 근린생활시설로 갖추어집니다. 자 1층 2층으로 상가가 형성이 되고 2층에는 입점 축하드립니다. 연품문구가 300평 규모로 입점이 합작적이 되었습니다. 대형서적 아시죠? 이 책만 파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형 이런 300평 규모가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1층은 생활편의시설로 20개의 호실이 들어서고 그리고 연품문구 300평 규모 입점으로 저는 대박인 것 같습니다. 대형서점은 공유의 장의 메인 장소가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유입되는 인구가 저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지의 가격도 분명히 올라간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상가에 어떤 브랜드가 입점함에 따라 이거는 천치 차이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연품문구 확정됐습니다. 300평 규모 2층 전체를 다 씁니다. 많은 연품 책을 사러 또 쇼핑을 하러 이런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에서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빌리브 입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빌리브 위시는 이쪽에 되어 있죠. 롯데백화점이 바로 도봉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마트도 단지도 가깝게 있고 또 2층에 연품문구까지 입점하게 되면 같이 동성로의 시내권에 인구 유입을 많이 시킬 것 같습니다. 연품문구는 300개 구며로 입점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약속의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프리미엄 생활 인프라가 각 곳에 많습니다. 바로 위에는 대구역 인근 상권과 동성로 상권을 동시에 누리는 슬세권이죠.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상점부터 칠성시장 야시장 스타벅스 이마트 트레이스 대부분 걸어서 해결이 가능한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걸어서 이분의 대구역 바로 대구역 이오 있죠. 대구역 대구역 롯데백화점 아파트 단지 남쪽에 콘서트하우스 콘서트하우스가 바로 옆에 있죠. 옆에 대구역과 인근 상권 동성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도 대구역 1호선과 태평로 중앙대로 등 계속 강역교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20대 이상의 노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주위에는 옥산초 경면요중 여러 학군들이 위치하고 있고 북구 상위 학군을 등하교할 수 있습니다. 걸어서 2분의 대구역 롯데백화점 아파트 단지 내 남쪽에는 콘서트하우스 북쪽에는 오페라하우스 반경의 95m의 이마트 시승시장 대구 삼성경제 킨버스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신천에서 힐링하기도 편리합니다. 대구 북구의 최고의 학군까지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개발 호재로 대구권 강역철도 노선도입니다. 지금 요거는 개발 호재로 24년 11호에 개통을 하는 대구권 강역철도입니다. 경산가 요기 경산 있죠 구미를 대구역으로 대구역에서 사용가능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산도 수월하게 갈 수가 있고 구미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차가 필요 없습니다. 30분 이내로 기차로 구미까지 갈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개발 호재도 바로 옆에서 누릴 수 있는 아파트가 될 것 같네요. 자 요기 보시면 또 연장되죠.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노선도가 하얀까지 연장이 됩니다. 대구 연호선 하얀까지 연장 24년 11호에 연장하는 대구 지하철 1호선 남쪽 마지막 역에는 대구 미래 스마트 기술 국가 산다 30년 입주 예정입니다. 하얀까지 갈 수가 있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네요. 한매보장제로 부담없이 주저 마시고 자산부동산 문의 주십시오. 왜 한매보장제 언제전지 입주 6개월 전부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세를 보고 판단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분양문의는 자산부동산에 문의해 주십시오. 최대한 혜택 드리겠습니다. 욕심 버리고 상담하겠습니다. 동호수 제일 좋은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산부동산에 분양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조건으로 최대의 결과를 내겠습니다. 자산부동산에 본격 감사합니다.